조하영 씨가 진말심 씨를 폭행으로 고소했습니다. 나 보고 화영이가 나 고소했대요. 화영이가 어머니들을 고소했다고? 당장 정찰서로 와. 와서 빨리 고소 취하래. 그러게 왜 장사는 이 조하영의 포털을 건드려. 윤희연 씨 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? 윤희연이 어디 있는지를 내가 어떻게 알아. 윤희연 씨한테 무슨 짓 했으면 너 내가 가만 안 둬. 안 돼 윤희연 씨. 곁에만 있어줘요 내 생일.